저를 여기까지 올려놓고 변화를 시켰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저의 다죠. 모든 것. 자생네서부터 점점 자생클을 못해 주지 않았을까 싶어요. 그 과정에. 무대에 대한 욕심. 소중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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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즐거워하고 저렇게 같이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만 연애하지마 이렇게 끌어온다고 해야죠. 서주야 욕심 Elizabeth 문제 그래서 열iese 오ié amount 줍 엉 Ooh, don't cry, but I'll break that wave 한글자막 by 한효정